우리가 교회에서 뭔가 사역을 한다 우리들이 일을 한다고 할 때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단순한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사역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또한 오늘 우리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헌신이 되지 않으면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일, 사역 이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들이 구별할 것인가 저는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영적이냐 세상적이냐 구별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무언가를 하면서 우리들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가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크리스천 스타트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서 이분은 의사였는데 동네에서 아주 존경받는 그런 분이었답니다 목사님이 장례를 짐례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그 상주인 아들이 목사님께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목사님, 저의 아버지를 장로로 해주시면 좀 안 될까요? 목사님이 굉장히 곤란했겠죠 이 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었고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분인데 이게 집사해놓고 장례식을 하는 것보다는 누구누구 장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아주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이 아들이 계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찰이나 군인이나 공을 세우면 죽은 다음에도 일계금 특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는 왜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그리고 장로로 해달라 그런 거예요 이 책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아들은 집사인 아버지의 교회를 직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급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에서 일 이것이 우리들의 사역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역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계급과 우리들의 직분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섬기는 사역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사역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으려고 하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계급과 같은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이 직분이 계급화되어서 내가 자리를 지키고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대우를 마땅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영적 행위 예배 행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첫 주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본질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채혼식을 arrogれている 하나님 앞에